싸울 준비는 된거야? 마치 유니온의 비리를 일부러 드러내려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항의 안드로이드 생산시설이나 허가 없이 운영되는 비밀 수용소, 그리고 인간 전지 그리고 이번에 클론 제작 기술까지 말이야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유니온의 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도 잘 모르겠다 일단은 임무나 마저 해야겠어 아직 무사하지? 쓰러지지 말라고! 이런저런 일 때문에 머리가 아주 복잡할거야 하지만 지금은 눈앞의 적에 집중하자 뒷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고 이제 이 일대의 적은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이제는 우리가 치고 나갈 때야 도심의 적들을 제압하고 유니온 타워까지 가는 경로를 확보하자 그럼 잘 부탁할게 우린 널 믿겠어 충성! 가서 날 뛰고 와!